이렇게 찍고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온 베이는 리바이브 피니스랑 가이스트 가이스트 파브니를 사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램보 식삼 레어 베이 2 두번째 에어 나이트도 1개를 뽑았습니다 포함할 보드게임 핫블레이드 배틀게임도 있습니다 핫블레이드 팽이칩 36개랑 이벤트 카드 44장 아이템 카드로 36장 기술 카드 4장 게임판 주사위 세트도 있습니다 아직은 리바이브 피니스의 블랙 버전도 안나왔습니다 뜯어보니까 아직은 레어베이 레어베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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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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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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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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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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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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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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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패션을 사용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프로포 프레임을 사용하겠습니다. 프로포 있죠? 가이스트 파본 1과 프로포 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운드 도그 있고, 울보그 이렇게 에어 나이트 두번째 레어베이 에어 나이트도 있습니다. 오늘은 베일을 두개랑 샀습니다. 리바이버 한개랑 가이스트 파본 1까지 한개 샀습니다. 피니스 와인더도 있습니다. 피니스 와인더도 센터입니다. 보기 사인 것입니다.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사용하겠습니다. 나중에도 탑플레이드 배틀게임 할 때 레이어랑 디스크 플레임과 드라이버를 올려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보 컬러 베이 탑플레이드 20주년과 같이 오늘 영상을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예. 자 다같이 자 다같이 자 노래라는 부로 자 다같이 20년의 한결같이 탑플레이드